공주시 인구눌리기 시책발굴과 추진계획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19일 공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오시덕 공주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주시 인구눌리기 추진계획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부서별로 인구눌리기 시책발굴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 결과 인구 증가는 시의 발전과 경제활성화에 매우 중요하며 명품도시 육성, 온누리 공주시민 전입유도, 출산장려금 상향지원 등으로 시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오는 30일 공산성 주차장에서 인구눌리기 범시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민관학 협력체계를 강화,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입니다.